주말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농경지 4,258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중앙지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한 상황보고서에서 전남 영광에서 50대 여성이 낙뇌에 맞아 숨지고 전남 보성에서 70대 여성이 토사에 밀려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농경지 4,258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주택과 상가 6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지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태풍 뿌라삐름 북상에 따른 지역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